멀티미디오를 말하는가 멀티미디오를 말하는가 냉장고 문을 그렇게 열고도 내가 신실하길 바랬나요? 이제 문을 자주 열어도 회전날개가 냉기를 단속한다 냉기 단속 뿐 단속 한국의 자존심 허영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에 세계 정상에 섰다 한국 휴대폰의 자존심 애니콜 여기는 정상! 한국지향엔 애니콜이죠 한국 휴대폰의 자존심 애니콜 삼성전자 열려라 컴퓨터 구강 연필도 본책도 필요없는 컴퓨터 속의 교실 생일이네 게임보다 재밌네 고마워 삼성 어린이 홈빈창우 컴퓨터 나도 할 수 있겠다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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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스타의 이력을 돌려라, 애왕! 바이스타? 달달한 게임기야! 구멍, 애왕! 16비트 게임기, 해태 바이스타! 이제부터 게임기는 바이스타야! 또야! 누가 몰렸어? 누가 잘한다, 쎄다! 누가 잘하는 거야, 이거! 아, 정말, 날 새야겠네, 이거! 아, 짜증나! 종이 걸림, 세전에 나가라! 현대복사기, 이중예방작전! 한 장 한 장 겹침없이, 극지전용 모터가 척척! 한 장 한 장 걸림없이, 역회전 롤러가 척척! 현대 벨로우즈! 이래서 척척 복사! 척척 복사, 현대복사기! 벨로우즈! 우와, 이 시즌 뭐하노? 봐라, 진짜로 재밌다! 현대 슈퍼 컴보이! 우와! 슈퍼 동키콩, 슈퍼마리오카트! 신나고 다양한 게임! 희대도 사달라 캐야지! 현대 슈퍼 컴보이는 재밌는 게임이 100가지도 넘어요! 다양한 게임! 현대 슈퍼 컴보이! 나 지신나지 재미있지! 전화기에 대해서 알아보세! 응, 그래 보세! 현대 콤비용, 무선 전화기! 무선과 무선이 만나니 현대 콤비용이 되고 유선과 무선이 만나니 이렇게도 현대 콤비용이지! 자동응답기에 유선과 무선까지! 이야, 이렇게 다양할 수가! 선명한 통화, 자유로운 선택! 현대 콤비용, 무선 전화기! 역시 대단한 전화기일세! 오이?